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정도로사입니다. 뉴스 영상을 보니까 충북 진천에서 딸을 낙지했다 라고 해가지고 현금 2천만 원을 요구한 보이스피싱 분들에게 경찰이 공조를 해서 현장에서 현금 수거책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뉴스에서도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잘못되게 보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각 방송사에서 다 보도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그 보이스피싱봉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딸을 낙지했다. 그래가지고 이거 발설하거나 하면 딸의 낙지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고 피해자가 워낙 무섭고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을까봐 2천만 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그런데 피해자가 현금이 천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2천만 원에 천만 원을 경찰이 사비로 충당을 해가지고 2천만 원에 대해서 현금 사진을 찍어서 전달을 했나 봐요. 그 약속 장소에서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수거책이 현장에서 체포되는 장면까지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댓글에 달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보이스피싱봉들 엄벌해야 된다. 사양에 처해라. 주검이나 수거책이나 전부 다 사양에 처해라. 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 보이스피싱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정확히 많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거책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장면에서도 보면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달아가서 현금을 받아서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바로 경찰이 현장에 가서 그 옆에 있다가 수거책을 체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마 이 사건도 조사해보면 그럴 텐데 이 수거책은 그 돈이 딸의 납치의 대가인 걸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수백, 수천 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다가 그럼 너네들은 너네 의뢰인 말만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단순히 의뢰인을 말해 듣는 게 아니라 포렌식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들이랑 수거책이랑 나눈 대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건마다 다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다음에 수거책은 어떤 인식하에 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됐는지를 사실 저희들은 여러 번의 기록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스카우톡이라든가 내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까보면 당연히 수거책은 이 내용이 보이스피싱인지 그런 내용을 사실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현금을 전달받아가지고 그것들을 보이스피싱 범의 지시에 따라서 현금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하는 역할을 사실 맞거든요. 수거책이 잘못된 건 맞아요. 당연히 수거책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들에 문제가 없는지 좀 더 파악했으면 수거 대체를 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거책은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범죄 의사 없는 사람들도 수거책으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가담했다는 거에 대한 증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 수거책들이 보이스피싱 범하고 똑같이 않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알리고 싶은데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받으려고 기다리는 이 아주머니가 보이스피싱의 주범인 것처럼 마치 그 사람들의 범죄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고도가 되는 것이 사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실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주의를 하시고 절대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거나 뭐 추심 업체다, 경매 업체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는 수거책이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물론 실제로 처벌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현실적으로 사기죄의 공동전범 내지는 방조범이 되느냐라는 법리로 따져보면 이 사람들은 주범의 범행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게 아니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사기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무조건 나쁘다 나쁘다 저 사람들 뭐 사양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런 전달책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책이 되고 처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정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거책에 대한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강복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